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택시 요금 또 안 내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분들 흔히 먹튀라고 하죠? 요즘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먹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원, 과외, 또 헬스장, 치과 같은 분야 너무나도 다양한데 현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종류의 업체에서 미리 고지가 없이 폐업을 해버리고 잠적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그리고 피부과나 치과,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까지도 번져서 정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연간 등록을 하면 할인이 크게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등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리뉴얼 공사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 연락도 갑자기 안 되고 폐업을 해버린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강남의 한 유명 피부과는 선불로 시술비용을 많이 받아놓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처럼 고지도 하고 안내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품을 계속 파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상품을 올려두고 해서 결국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말도 없이 폐업을 하니까 이제 다시 환불도 안 되고 배송도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들이 왕망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은 손해를 받으면 손해를 보상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원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부를 할 경우에는 선납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한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보관하는 것을 조언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좀 선납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신용카드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의 할부를 결제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사 조건에 충족만 된다면 만약에 헬스장을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서 결제를 했을 경우에 등록하자마자 한 달 만에 헬스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도 이 항변권을 행사를 잘 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튀 폐업을 막을 방법, 말 방법 사실 우리가 후기를 보고 얼마나 꾸준히 몇 년 관련 업에 종사했던 업체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먹튀 폐업이라는 게 그들이 폐업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벤트 등을 열어가지고 더 많은 기관이나 횟수를 등록을 하면 크게 할인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손님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믿고 결제하시면 안 되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회성으로 결제를 하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선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 비용을 내면서 어떤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상대방 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게 나중에 형사고소를 하시게 될 때에도 이것이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